이지 성전입니다. 속도와 거리, 직선 위에서의 점유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평면 위에서의 점유의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 이것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될 것이고, 시각 T에 대해서, 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가 될 것이고,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위치에는 위치가 있겠고, 위치 변화량이 있겠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는요, 처음 위치 플러스 시각에서 변화해 위치 변화량을 더해줍니다. 그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관계, 0부터 15초까지, 이에 위치 변화량은 0부터 플러스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다. 얘가 위치다. 처음 위치보다 마이너스 5만큼 간 거죠. 그다음에 A에서 B까지 P의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정적분해값이 위치 변화량이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해값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1, S2 넓이의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게 위치 변화량이다. 됐죠?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 S는요, 절대값이다. 그래서 이건 10 더하기 20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가 이건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움직인 거리, 거꾸로 가도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이해 되시겠죠? 절대값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얘는 뭐냐면 바로 S1 플러스 S2가 되는 겁니다. S1 플러스 S2. 넓이가 되는 겁니다. 움직인 거리는 넓이다. 정적분해? 절대값이다. 명심. 됐죠? 이 세 가지, T에서 점P의 위치 X는 처음 위치했다가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해값. 그다음에 거리는 절대값. 정적분해? 절대값. 됐죠? 오케이. 자, 평면 위에서 점의 움직인 거리는요, 우리가 이거 델타 X, 델타 Y, 선분 AB.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델타 T가 0으로 가면 저 델타 S는 어디로 향해 간다? 선분 AB를 향해 간다. 그럼 선분 AB는 바로 뭐다? 바로 선분 AB는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다. 그래서 나는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눠줍니다. 그것을 우린 극한 델타 T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델타 T분의 이 델타 S가 이걸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 되고, 이것을 바꿔주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루트로 묶어주면 델타 T분의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T분의 델타 Y의 통체 제곱이 되면서 이놈을 리미트를 극한을 딱 때려주면, 얘는 바로 DX, D,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극한을 딱 때려주면 순간적인 면은 DY, D, T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가 된다. 이것이, 어? 어? 이게 속도다. 거리를, 순간적인 거리의 변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절대값이 속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속력이 됩니다. 이것을 적분을 떼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적분을. 바로 루트, DX, D, T를 제곱하고, DY, D, T를 제곱해서 D, T를 해주면 이 속력을 적분 때리는 것, 그것이 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처음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총정리를 하면서 아, 헷갈렸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총정리가 필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속도를 적분해주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각 T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 이해 되셨죠? 음. 그러면 평면상에서 X는 F, T, Y는 G, T야. A,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루트. 이게 속력이 아닙니다. 속력을 적분 때리는 거죠. 그렇죠. 증명해드렸고. 그럼 DX, D, T가 F' T고, DY, D, T가 G' T니까 이렇게 표현만 바꿔주는 거고. 됐죠. 그다음에 곡선의 길이는요. 그 선분의 길이, 움직인 거리가 곡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 똑같아요. 똑같다고. 곡선의 길이가 움직인 거리라고. 이 곡선의 길이가 움직인 거리라고. A점에서 B점에서 움직인 거리라고. 알겠죠? 그럼 곡선 Y, FX의 길이 L은 뭐다? 바로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이다. 원래는 D, T, D, T인데 DX로 바꿔도 정적분해가 똑같다. 그래서 1 플러스 F' X의 제곱의 루트.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T가 있었을 때와 T가 없었을 때. 약간의 공식 차이. 이것만 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운 건 전부입니다. 됐죠? 오늘의 명언. 나를 교육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선생님의 마지막 명언이었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입니다. 끝까지 숙제 들어갑니다. 어때요? 개념 복습 필수 해제 확인 체크 연습 문제. 이거 마지막 연습 문제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한 문제도 빼먹자. 이거 싹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거리가 왜 그래? 친구야,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오케이. 지금까지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 하는 것이 힘이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